으 으 좀 이제 헤어 찰려가다 끊겼네 아이 거치대고 치어 하다가 스위치가 느껴져가지고 아 이시계 좀 부편한 점이 있는데 아 으 자네 으 자기는 한 번 했어요 이동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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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도착해서 한지가 얼마 안되요. 지금 두번 남았나? 촬영을 한 십몇번 했는데 옆에 조사님 올리는거 보여드리고 하려고 실감있게 촬영해드리려고 하다가 거치 다 해놓고 거치대 거치 말고 제거 올리려고 하다가 거치대 스위치가 들어져가지고 저도 10m 띄워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오동어 항아래랑 발진이 왼손에 잡아냈습니다. 좀 짧은 동영상은 제가 나중에 봐서 올릴게 없으면 나중에 놔두다가 올리던가 그렇게 요거는 십단체위이었습니다. 몽돌은 800번짜리 쓰고 있고요 옆에 조사님이 던지셨으니까 제 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처음 봐서는 고등어, 꽁치 생미끼 썼다가 갈치 올리고 나서 그런 갈치 생미끼로 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갈치 생미끼를 쓰면 아무래도 굵은 놈들 아니고 자책에도 어차피 굵은 놈들 그래도 구속에서 굵은 놈 잡아내려고 굵은 놈 써야죠. 그리고 아까 하다 말했으니까 다시 더 해야 됩니다. 갈교수리 영상 봤습니다. 갈교수리 영상 봐가지고 이렇게 했어요. 보이시죠? 요거를 하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얼른 가서 나 시점에 가서 사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갈교수리 조명상을 보신 분들이 이 배에서도 꽤 많네요. 그분들도 다 구매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굽을 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. 조카가 얼마나 나오는지 오늘 울리겠죠. 큰 기대도 해보고서 올려보겠습니다. 알아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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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